올해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는데요. 대부분의 주력 업종이 큰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시총 10위 기업들의 1분기 실적과 급여의 변화를 최나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비대면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올 1분기 IT 기업들이 돋보였습니다. 네이버는 1분기 1인당 평균 급여가 4,080만 원으로 시총 10위권 기업 중 가장 많았습니다. 서버형 제품 판매 증가 등으로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은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항균 위생용품 수요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LG 생활건강도 높았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와 현대차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1분기 삼성전자 직원 수는 역대 최대인 총 10만 6,877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1,0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시총 10위로 뛰어오른 카카오의 평균 급여는 2,7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이상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LG 생활건강이 7,3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네이버와 삼성전자 직원 1인당 영업이익도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었거든요. 준비를 미리 해온 기업들이, 내공에 쌓인 기업들이 이번 성과가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IT 기반의 기업들, 그다음에 컨텐츠가 충분히 있는 기업들은... 2분기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